공정위, 대림의 칼날. 공정위가 대림그룹 이해웅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편취한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지한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2013년으로 돌아가보면요.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정말 파렴치한 죄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2014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 중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대기업들은 계열사 간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핵심 부품이라든가 핵심 서비스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 회사를 오너 일가, 특히 2세, 3세, 4세가 그 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면 그 회사는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승장구하죠. 수익이 개설되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프린터 기기다, 프린터 다 써야 되잖아요, 사무용품. 그걸 딱 하나를 갖는 거예요, 오너 일가가. 그러면 누구든 거기서 갖다 쓰게 되니까 그것은 범죄다라고 해서 크게 두 부분. 하나가 사익 편치 부분, 또 하나가 사업 기회 제공,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를 해왔었는데요. 그 앞에 실질적으로 사익을 표취한 데 있어서는 현대, 한진, 하이트진로, 또 앞서 있었던 효성 이런 데서는 제재가 당했고. 이번에 대림그룹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편치한 건 아니지만 특정의 사업 기회, 오너 일가의 회사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고발이 제재가 되면서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고발당한 대림그룹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림그룹의 이혜욱 회장이 A플러스D라는 개인 회사를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오라관광이 이제 관련사입니다, 대림그룹의. 이 오라관광이 시작한 호텔 사업에 글레드라는 브랜드를 빌려주는데 그 사용료를 개인 회사가 받았다는 거죠. 문제는 오리관광은,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고, 글레드를 소유한 회사는 이혜욱 회장의 개인 회사 A플러스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통행료를 총수 일가가 걷어간 셈인데요. 이 평론가님, 공정위에서는 이 통행료가 문제라고 지적을 한 거죠. 전형적인 일가 몰아주기라고 지적을 하게 된 건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리조트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가령 여의도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글레드 호텔이라고 있는데. 간혹 봤습니다. 글레드 호텔이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글레드가 뭐지? 왜냐하면 그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호텔 대형 체인 중에 힐튼이라든가 메리어트라든가. 그런데 글레드 호텔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글레드라는 브랜드를 앞서 말한 온오일가, 특히 이회욱 회장과 그 아들이 지분을 거의 100%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게 A 플러스 D, APD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체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레드라는 걸 주고 오히려 대림 쪽으로부터 그 브랜드 사용률, 글레드라는 거에 대한 브랜드 사용률을 2016년부터 18년까지 31억을 받아 챙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보기에는 아니, 이거 너무 과하다. 글레드라는 브랜드가 힐튼이나 메리어트급도 아닌데 거기에 준하는 지금 돈을, 전체 매출액의 한 1%가 넘는 액수를 로열티로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여기에다가 브랜드를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도 위법행위가 있었다. 이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글레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A 플러스 D라고 하는 업체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라관광이라는 회사하고 대림산업, 정확히는 오라관광이죠. 오라관광이 뭐 하는 거냐면 관광산업하고 그다음에 호텔산업 하는 겁니다. 호텔산업,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입니다. 여기에 글레드라고 하는 명칭, 그걸 빌려주고 나서 통행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랜드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호텔은 말이죠. 만약에 지금 A 플러스 D가 이렇게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브랜드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줬냐면 오라관광하고 대림산업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제로 글레드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빌려만 주고 거기에서 돈을 챙긴 거고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은 대림산업이나 오라관광에서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브랜드 관리도 그냥 대림그룹에서 다 한 거네요. 그렇죠. 브랜드 관리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사액을 편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평론가님, 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한 사실도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자기들도 꺼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 털고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1억의 로열티를 지불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을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10년간 253억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니까 그 A플러스티, APD라는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10년간 253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배당이나 이런 걸로 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해욱 회장이라든가 그 아들 같은 경우에 지분을 다시 오라관광에다가 무상으로 양도 그냥. 마치 포기한 식으로 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 자체도 사실 수상하다고 공부했죠. 그렇군요. 변호사님, 어찌됐건 이제 공정위가 대림을 사익 편치 행위로 고발을 한 건데 이제 이해장 그리고 대림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지금 고발도 했고요. 과징금도 또 부과를 했어요. 대림산업에 부과한 건 4억 3백만 원, 오라관광에 7억 3천 3백만 원, A플러스 D에 1억 6천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과징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말이죠. 물론 그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차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대기업 오너들의 사익 편치 행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